오늘이 이제 드디어 3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아까 낮에는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니 길거리가 조금 이제 한산해졌어요. 한산해져서 손님이 인체 끈등끈같았네. 자 그러면은 자 그리고 우리 그 여러분 그 유튜브 작은거인TV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구독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우리 작은거인TV 감독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싸우님 되시는 분 우리 그대사랑의 주인공 타이틀곡이죠. 우리 오홍경 가수님이 뜬금없이 홍길동처럼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또 사람이 이렇게 또 몰래 계시네요. 내가 한두곡만 하고 우리 그 오홍경 가수님 그대사랑 못해서 아 나 이 노래가 어려워가지고 나 안 부를래요. 우리 오홍경 가수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부르라고 할래요. 아까 내가 낮에는 한 번 불렀거든. 그래도 해주세요. 자 자 세월 다 부러가죠. 나오네요. 나오나 봐서님의 모심 세월. 아 무심한 세월아 대정한 세월아 너도 덥지 그리도 빨라 내게 너따라 가려니 이젠 힘이 돌보라 우리 잠시 쉬어 떠나자 얇은 세워라 변덕쟁이 세워라 나 어릴밍 그리도 빨라 내게 싱가폼 하니 세상은 암만 보고 왔는데 어서 따라 오라는 세워라 나는 쉬어 쉬어 쉬며 갈략한다 어릴밍 그리도 두사람들과 놀가갈테니 제발 가도 두고 가봐라 한겨운 세워라 우리 친구 세워라 우리 잠시 헹겨뒀다 네가 온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다 넌 혼자만 먼저 가봐라 세월 친구야 같이 만나니까 너무 어려해 야 너 먼저 가 나는 좋은 즐거운 친구라고 오늘도 갈라래 천천히 나는 쉬어 쉬어 쉬며 갈략하다 나는 쉬어 쉬어 쉬며 갈략하다 나는 쉬어 쉬어 쉬며 갈략하다 허리 한 번 죽고 좋은 사람들과 놀다 가래 되니 제발 나도 두고 가봐라 제발 나도 두고 가봐라 한겨운 세워라 올해는 쉬고 세워라 우리 잠시 헹겨뒀다 네가 온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다 너 혼자만 먼저 가봐라 너 혼자만 먼저 가봐라 너 혼자만 먼저 가봐라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휴 거의 막 끊어버린 것 같아 어머나 우리 이쁜언니가 와서 앉아있네 이쁜언니가 와서 앉아있네 이쁜언니가 와서 앉아있네 어머 뒤에 분하고 커플이에요 아 아니구나 커플이라고 하니까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자 그러면 자 이 노래 하나 하고 우리 오웅경 가수님 모셔가지고 노래 몇 곡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음 다 Saints ㅁㅁommen니가 vocal 쌍둥이rav 밤을 느껴야 하다요 마음 속에 눈물을 보아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유행과 가사도 하고 갈래면 가게에 왜 돌아옵니까 지나간 길들을 잊으라니 너가 지나간 길들을 잊으라니요 사랑이 우선 지나간 날 갈거면 가치겠더라 지나간 길들을 잊으라니 마음속에 눈물을 보아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유행과 가사도 하고 갈래면 가게에 왜 돌아옵니까 가사도 하고 자 그러면 아이고 우리 마지막 날인데 손님이 막 한살하네 내가 잡아 돌려봐서 잡아 돌려봐서 더이상 오선받아 저희랑 오선받아 더이상 오선받아 더이상 오선받아 저희랑 오선받아 더이상 오선받아 더이상 오선받아 본 쪽에서 바라를 보면 여섯개로 도리고 섬 쪽에서 쳐다보면 다섯개로 도리는 오륙고 돌려돌고 돌면 나는 지금 내가 바로 내가 바로 내가 바로 이를 보내고 산내받았다 너랑 나의 견뎌들 어이구서는 비슷하나 이란 화딱한 것 같고 가버리면 그만 믿어버려 오도롱한 행운에서 살아가네 내일은 용도로서 이별을 하고 오도롱한 행운 전문의 바보의 역시로가 내가 바로 기장만 달린 매희가 내가 바로 기장만 달린 매희가 툭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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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드셔 안 드셔 안 드셔 내 점수는 누가 뭐래도 위리하나 위두고림 상관없다 없어도 금방 어차피 인생이란 일빛처럼 없다 쌩매처럼 가버리는 것 오도롱한 행운에서 남끼를 지파고 내일은 송도에서 일존에 잡게고 내 짓김에 화만 내려도 접수 내가 바로 기장만 달린 매희가 내가 바로 기장 달린 매희가 내가 바로 기장 달린 매희가 crouch 툭툭 자 빨리 빨리 진행을 좀 합시다 여러분 거기 있지 말고 이리 좀 앉으면 안 돼 내가 만약에 진짜 유명 가수였어 여기 앉아서 봤을 건데 거지 각설이다 그냥 서서 있는 거지 어디 갈라고 갔다 올 거예요? 그럼 우리 끝날 텐데 자 일단 그냥 막 돌려요 음악 소리 듣고 오라고 음악 소리 듣고 지금 뭐하는 데 보고 있어요 Et 어이여여 보세요 각색이 본명작 마지막 본명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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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서로 간절히 원한 열망으로 이도 지도 지도 우리 둘의 자랑은 우연이 이 날은 우연이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예 예 여왕이 허정 선생님 들어오셨네 마냥 마냥 이 우리를 가난 동원 나를 비비다 시에돼요 이제 다 끝날 그 끝에 살아도 당신을 기다릴래요 오오오오 당신만이 내가 살기옵니다 예 예 영원히 예 예 아 으 아 이거 좀 봐주세요 아이고 저기 뭐 해 봐야 으 별로게 그런 거 같아서 일단은 여러분 음악을 좀 채워 고 있겠습니다 음악 좀 채우고 자 그리고 오늘